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선 2024 함재봉입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미국 유권자들은 투표자 사기를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유권자가 여러 번 투표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칭해 투표하거나 아니면 투표권이 실제로 없는 사람이 투표를 하는 행위 등을 투표자 사기라고 하는데요. 특히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무려 86%는 이 투표자 사기를 매우 걱정하고 있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년 대선 당시 부재자 투표와 우편 투표 결과가 나중에 집계됐죠. 현장에서 투표한 사람들이 투표가 다 나오고 그리고 그게 이제 밤새 다시 나중에 부재자 투표 같은 것도 집계가 되면서 트럼프가 이기고 있던 몇몇 주의 결과가 바이든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는데요. 트럼프가 그때 그랬습니다. 자기가 저녁 때 개표가 되기 시작해서 쭉 개표 상황을 보고 있다가 아 이기고 있어서 잠자리에 들었더니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완전히 뒤집혔더라. 이제 그러면서 아 이게 우편 투표, 부재자 투표들이 이게 뭔가 조작을 조작했다. 그래서 투표 사기다 이런 주장을 제기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를 수사 중인 잭 스미스 특별검사팀이 180쪽에 달하는 특별보고서를 지난달 9월 말에 연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트럼프가 폭도들을 선동했고 또 선거 사기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은 허위라는 사실을 트럼프 본인이 알았다는 등의 새로운 증거가 포함됐다고 합니다. 헤리스는 이 내용을 토대로 TV 광고를 제작해서 트럼프가 또다시 대선 불복을 할지도 모른다고 유권자들에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4주 남았습니다. 누가 승리를 거머쥘지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대선 2024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동안 언론과의 인터뷰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던 헤리스였는데요. 헤리스가 좀 달라졌습니다. 아주 그냥 파상공세를 비슷하게 온갖 인터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팟캐스트 중에 하나인 Call Her Daddy 미국의 여성들이 특히 많이 보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요. 그동안 예고됐었던 대로 CBS 방송의 60 Minutes과의 인터뷰도 공개됐고요. 그리고 이제 ABC의 The View,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파격적인 인터뷰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하워드 스톤인의 라디오쇼, 또 CBS 터크쇼까지 연달아서 지금 인터뷰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트럼프와의 토론에 집착했었던 헤리스였지만 토론이자의 성사될 감황성이 없어지자 언론 인터뷰로 돌아선 건데요. 먼저 파테스트 Call Her Daddy에서 낙태 이슈를 부각시킨 헤리스의 발언을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네. Former President Trump recently told women, you will be protected and I will be your protector. What do you make of that? So he who, when he was president, hand-selected three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with the intention that they would undo the protections of Roe v. Wade. And they did just as he intended. And there are now 20 states with Trump abortion bans, including bans that make no exception for rape or incest, which we just discussed, which means that you're telling a survivor of a crime of a violation to their body they don't have a right to make a decision about what happens to their body next, which is immoral. So that is now saying that? This is the same guy who said that women should be punished for having abortions. 트럼프가 낙태 문제에 있어서는 자꾸 밀리는 것 같으니까 아예 지난번에 한 번 나와서 그랬죠. 내가 미국 여성자들의 진정한 보호자가 될 것이다. 내가 여성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랬더니 사실은 여성계에서는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를 보호하냐. 그리고 여성이 남성의 꼭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굉장히 봉건적인 중세적인 전근대적인 사업 방식이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그 발언에 대해서 해리스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해리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이 사람이야말로 지금 그 로우 vs 웨이드 낙태권을 여성들로부터 박탈해갖고 많은 경우에는 생명 위험할 때에도 낙태를 금지하고 이랬던 사람이 여성들을 자기가 보호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해리스의 답변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해리스가 너무나 경직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답변들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어디 가나 똑같은 표현을 써서 또 이제 그냥 주르르 나열을 하다가 특히 지금 자기가 무슨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지도 좀 길을 잃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요 아무튼 코덜 대디 측에서는 어떻게든지 해리스한테 좀 멋지게 반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팟캐스트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이 팟캐스트에서 해리스는 공화당 부통령 후보 제이디 벤스가 이제 그 해리스 본인을 비하하는 데 썼던 표현이 있죠 저 자식 없는 Childless Cat Lady에 대해서 참 비열하고 또 비열한 생각이라며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코덜 대디라는 팟캐스트는 굉장히 솔직한 대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특히 젊은 Z세대들 여성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높은 방송 중 하나인데 해리스가 이 팟캐스트에 출연을 결정한 것은 여성과 젊은 유권자에게 좀 더 다가가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재미있는 게 Call Her Daddy에서는 그 도널 트럼프에게도 출연 제의를 했답니다 낙태에 대한 그 사람이 이제 낙태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했는데요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낙태에 대해서 이래도 안 되고 이래도 어렵고 저럽고 어렵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은 주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데 그런데 그 대신에 부인인 멜라니아가 낙태에 대한 굉장히 확고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최근 자신의 회고록을 발간했는데요 여성의 낙태권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국 보수의 정서가 물론 아니고 또 공화당의 입장과도 정면 배치되고 그리고 또 남편의 입장과도 충돌하는 듯한 멜라니아 트럼프에서 오신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ndividual freedom is a fundamental principle that I safe guard without a doubt there is no room for compromise when it comes to this essential right that all women possess from birth individual freedom what does my body, my choice really mean 내용을 들어보시면 그냥 해리스 측 강력한 여권주의자들의 그리고 낙태권 지지주의자들의 말을 거의 그냥 그대로 모든 표현과 언어를 거의 그대로 옮기면서 낙태는 개인의 자유의제에 맡겨야 한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발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늘 지금 멜라니아가 트럼프의 유세 같은데 그렇게 자주 나타나지도 않고 사실 뭘 하고 있는지 별로 그렇게 뉴스에도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항상 혹시 지금 그 내부에서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멜라니아가 또 갑자기 자서전을 써서 그리고 그 자서전을 쓰면서 또 저런 영상까지 내면서 아주 거기에서 해필이면 나는 여성들의 낙태권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더 소문이 풍성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또 하나의 또 재미있는 일이 지금 대선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암살 시도가 있었던 펜시베리아주 버틀러를 트럼프가 다시 찾았습니다 이날 유세인은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나선 테슬라 CEO 일론 마스크도 함께 했습니다 먼저 일론 마스크의 찬조 연설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We ris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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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 name is Elon Musk He saved free speech He created So many different great things Where is he? Come on up here, Elon He created the first major American car company in generations 의사람들이 오늘 주요 미국의 전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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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들 아나시아! 바 psi의 전자들의 전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Annie 정말 시선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번역이 있을까봐요 We had one president who couldn't climb a flight of stairs and another who was fist pumping after getting shot Fight, fight, fight Blood coming down the face Now, America is the home of the brave and there's no truer test than courage under fire So, who do you want representing America? Yeah, absolutely President Trump must win to preserve the Constitution He must win to preserve democracy in America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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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te, vote, vote Thank you Actually, Elon Musk's influence is very big Harris' side is Taylor Swift's support 지지를 하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백중세라고 하는데 일란 마스크가 지금 트럼프가 소개했듯이 테슬라라는 세계 최대의 전기 자동차 그리고 어떻게 보면 GM이나 후드나 도요단 이런 건 수십 년 된, 백 년씩도 된 그런 자동차 회사들인데 당대에 나와서 저렇게 커진, 클 수 있는 메이저 브랜드가 된 자동차에서는 사실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스페이스 스테이션, 국제우주정거장이 있는데 국제우주정거장에 얼마 전에 미국에서 보잉이 만든 로켓을 타고 두 사람의 미국인 비행사가 지금 거길 갔습니다 갔다가 원래는 6일인가 있다가 돌아오기로 됐는데 그 사람들 데려갔던 그 보잉, 그 우주선이 잘못돼서 사람들을 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원래는 6일인가만 가기로 했던 거가 지금 6개월을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을 지금 구하러 가는 그 다음 로켓은 뭐냐면 앨런 마스크의 스페이스X 로켓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나사가 이제는 완전히 그 우주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지고 하는데 그거를 대신해서 우주의 모든 사람을 보내고 하는 거를 유일하게 하는 게 개인이 만든 스페이스X라는 연방정부 돈 하나도 없이 수없이 개인 돈으로만 만든 회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앨런 마스크라는 사람이 지금 미국에서 갖고 있는 정치를 떠나서 떠나서 미국 사람들이 앨런 마스크에 대한 그 경이로움과 존경과 이런 거는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섰는데요 앨런 마스크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왜 트럼프를 지지하느냐 그러면 자기는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의 민주당 그리고 미국의 의회는 끊임없이 규제들을 만들어낸다 끊임없이 법안들을 하면서 미국의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는 너무나 많은 지금 규제들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테슬라 같은 거를 만들고 공장 하나 만들 때 중국에 갖다 만들거나 다른 데 갖다 만들어야지 미국에서는 똑같은 기간 내에 중국에서는 공장을 세우고 독일에서도 뭐를 세우고 있는데 여기서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는 같은 기간에 허가받는 것만 해도 급급하다 이러면서 그래서 정말 미국이 앞으로 이거 그대로 이렇게 규제만 만들어가고 있으면 민주당 하에서 그럼 이제 이거 미국 망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트럼프를 찍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옐런 머스크가 트럼프 유세 이렇게 함께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펄쩍펄쩍 뛰는 퍼포먼스까지 보면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 미국 경제계의 정말 큰 손인 앨런 머스크의 지원이 트럼프의 승리로 이어질지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해리스 유세에도 아주 특별한 인물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영상으로도 보셨듯이 반 트럼프 공화당원들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화당 내의 아주 유력한 정치인인 3선 하원의원 출신인 리스 체이니는 강력하게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리스 체이니의 해리스 지지 연설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리스 체이니의發言 리스 체Da module including as the third-highest-ranking Republican in House leadership. In other words, I was a Republican even before Donald Trump started spray tanning. What January 6th shows us is that there is not an ounce, not an ounce of compassion in Donald Trump. He is petty, he is vindictive, and he is cruel. And Donald Trump is not fit to lead this good and great nation. I tell you, I have never voted for a Democrat. But this year, I am proudly casting my vote for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I am proud of the President Kamala Harris. 부시 대통령 때 국방장관을 했었고 아버지 부시 때 그리고 이제 아들 부시 때는 부통령까지도 하고 그리고 부인 또 린 체인이도 미국 보수주의 사상의 물결을 일으키는데 1980년대에 일으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때 National Humanities Institute라고 해서 미국의 인문주의 연구소랄까요? 그러니까 국립인문학을 지원하는 미국의 큰 기관이 연방정부의 큰 기관인데 거기에 장을 하면서 미국의 그 보수주의 철학, 보수주의 사상을 어떻게 학교에서 가리킬까? 대학에서 어떻게 이걸 설파할까 하는 문제로 굉장히 큰 논쟁도 불러일으켰고 했던 공화당 내의 아주 강력한 골수 분자입니다. 그 딸입니다. 지금 그 딸이 더군다나 아버지 어머니의 후광을 업고서 부시 행정부 내에서는 공화당 행정부 내에서는 여러 중요 직책을 했었고 그리고 3선 하원의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원의원을 그만둔 이유가 뭐냐면 끝까지 트럼프를 탄핵해야 된다 그러면서 트럼프를 미국 하원에서 수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탄핵하는 거에 대해서 공화당원이면서 끝까지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로부터 이런 말할 수 없는 공격을 받고 아예 지난번에 4선에 나갔어야 되는데 아예 나가는 거를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조용히 지내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결국은 본격적으로 헤리스를 지지하고 나왔고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아버지도 딕 체인이도 미국 보수주의의 얼굴 그리고 미국에서 소위 네오컨 미국의 신보수주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딸이 저렇게 난생 처음 자기가 트럼프를 민주당을 지지한다. 그리고 사실 내가 공화당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내가 공화당에서 투표를 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거는 트럼프가 스프레이 태닝을 하기 전부터도 안고 이러면서 이제 군들이 오던데 스프레이 태닝이라는 게 백인들은 이렇게 태닝을 한 게 그렇죠? 그게 그렇게 좋아서 일부러 얼굴이 이렇게 그을르면은 좋아보이고 멋있어 보인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실제로 햇빛을 받아서 태닝이 안 될 때는 아니면 햇빛을 덜 받아서 못 받았을 때는 이렇게 뿌리는 게 있습니다. 마치 태닝을 한 것 같이 이렇게 멋있게 그을른 것 같이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자꾸 스프레이 태닝을 한다. 이제 다들 그런 거죠. 2005년부터 자꾸 얼굴이 오렌지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자꾸 놀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빗대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일찍부터 이렇게 가짜로 또 얼굴에 그런 짓이나 하고 나오고 했지만 나는 그 이전부터 이 공화당의 골수 지원자였다. 그런데 그 최인이가 얘기하고 있는 연설하는 뒤에 그 배경을 보시면은 country before party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당보다도 나라가 먼저다. 국가가 먼저다. 라면서 보수당, 공화당을 지지하던 인사들이, 공화당원들이었던 인사들이 자기들이 왜 민주당 해리스 후보를 찍느냐라는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뭐냐면 당보다는 나라가 더 중요하다. 그만큼 지금 이번에 선거가 위중하다. 트럼프가 돼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여러 전당대회 때도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여러 사람들이 킨징거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했지만 사실 이번에 최인이가 지원 유세에 아예 나서서 같이 다니는 것은 상당히 또 큰 일입니다. 여론조사 역시 추이를 봐야죠. 미국 선거 분석기관인 538가 취합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뉴욕타임즈가 또 평균 지지율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먼저 전국 지지율 49대 46 여전히 오차범위 내입니다. 도대체가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러나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그야말로 콘크리트입니다. 아예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건 썬벨트죠. 노트캐롤라이나하고 네바다인데 트럼프가 노트캐롤라이나에서는 49%, 해리스가 48%. 이번에 노트캐롤라이나가 미국에서 엄청난 태풍을 맞아가지고 정말 많이 부서졌습니다. 놀랍게 많이 부서졌는데 처참하게 부서졌는데 거기에 트럼프 측에서는 뭐냐면 또 미국 연방정부가 이게 지금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고 지금 공화당 주지사도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연방정부가 거기에 지원을 안 하고 있다. 또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하도 퍼뜨려서 심지어는 공화당 주지사가 나와서 사실은 첫날, 태풍 맞은 첫날 대통령이 나한테, 바이든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마침 내가 전화를 못 받아서 곧바로 다시 전화를 했고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 필요한 거 다 대주겠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필요한 게 있지만 우리가 필요하면 지원을 요청하겠다. 이렇다 하면서 오히려 공화당 주지사가 대신 설명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심지어는 태풍 같은 그런 자연재해 문제까지도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노스캐롤라이나인데 아무튼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1%포인트 차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바다에서는 또 헤리스가 여기도 늘 엎드락 뒷락하는데 헤리스가 1%포인트 앞서고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노스캐롤라이나고 네바다는 헤리스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아예 무조건 공화당이었습니다. 아예 바이든은 그야말로 명함도 못 내미는 그 두 주였는데 헤리스가 오는 바람에 등장하는 바람에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크게 봐서는 생각같이 확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사실 워낙 강하게 트럼프를 지지하는 주였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헤리스가 선전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특히 너무나 경합주가 돼버리는 바람에 트럼프 측에서는 공화당 측에서는 여기에도 수많은 재원을 투자를 해서 선전을 해야 되고 광고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다 쓸 수 있었던 선거 자금이나 재원을 이쪽에서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하여튼 헤리스 측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사실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리조나에서는 트럼프가 2%포인트 앞서고 있고 조지아에서는 트럼프가 또 1%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아무튼 러스벨트, 선벨트 다 오차범위 내에서 1, 2% 정도 차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브라스카주의 제2구역 지지율 그러니까 선거 분석가들이 말하는 블루 다트 왜 블루 다트냐 하면 네브라스카 전체는 공화당이거든요 무조건 그러니까 공화당이니까 빨간 주인데 거기에 딱 선거고 하나만이 민주당으로 가기 때문에 파란색이 있기 때문에 파란 점, 블루 다트라 그러는데 그 블루 다트가 이제 제2지역구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헤리스가 53%돼요. 42%로 요즘같이 모든 게 오차범위 내에 있는 맥락에서 보면 압도적으로 지금 헤리스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 표 때문에 한 지역구 때문에 사실 대선 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또 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유권자 성별, 인종별 지지율 이렇게 보시면 남성은 57%가 공화당을 찍겠다고 그러고 41%만이 민주당을 찍겠다고 합니다. 반면 여성은 58%가 민주당을 찍겠다고 그러고 40%만이 공화당을 찍겠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히 성대결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이번에 특히 남성, 여성의 투표 성향이 아주 극명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인에는 53%가 공화당, 트럼프를 찍겠다고 그러고 45%만이 헤리스를 찍겠다고 그러고 유색인종들을 보면 흑인, 히스패닉 이런 사람들, 아시아계를 탑치면 유색인종 중에서는 60%가 민주당을 찍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39%가 공화당을 찍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39%나 공화당을 찍겠다는 게 사실 놀라운 겁니다. 전에는 압도적으로 한 80%씩 유색인종들은 거의 무조건 민주당을 찍었었고요.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나 아시아계가 공화당을 찍는다는 것은 사실 그런 얘기가 제가 한 15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에도 살 때도 그때 처음 나오면서 굉장히 이상하다. 이게 웬일이지. 왜 유색인종들이 이 사람을 공화당을 찍지 했었는데 지금은 대세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율 격차인데요. 뭐냐면 대학 졸업자 중 백인 중에서 대학 졸업자들이 대학 졸업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한 백인들이 항상 민주당 후보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 때는 공화당 후보를 트럼프를 찍은 것보다 미국 백인 대학 졸업자들이 트럼프보다 클린턴을 찍은 게 5%포인트가 더 높았습니다. 바이든 때는 9%포인트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인 대학 졸업 유권자들이 그런데 헤리스에 와서는 18%가 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는 성별로도 남녀 간의 공화당과 민주당 헤리스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격차가 점점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냐면 교육 수준에 따라서 대학 졸업증을 갖고 있느냐 대학을 졸업했느냐 아니냐가 점점점점 큰 차이가 나는데 대학 졸업한 사람들은 원래 민주당을 찍지만 그 민주당을 찍는 비율이 헤리스에 와서는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바이든 때보다 배가 높아진 거죠. 18%포인트가 격차가 나게 더 많이 헤리스를 지지한다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인종, 성별 다 무시하고 대학 졸업자 전체를 보시면 클린턴 때 대학 졸업자들은 트럼프보다 클린턴을 지지한 사람이 15%포인트가 더 높았고 바이든 때는 18%포인트가 높았는데 헤리스 때는 21%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인 대학 졸업자 중에 헤리스를 지지하는 것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폭도 굉장히 높아졌고 전체가 그런 것도 헤리스를 지지하는 것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학 졸업장을 가진 유권자의 비율이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 거냐 그런데 보시면 1980년에는 미국 유권자 중에 대학 졸업장을 가진 사람이 21%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만 대학 졸업장을 가졌었는데 2000년대에 되면 30%, 31% 그러니까 3분의 1이 갖게 되고 그리고 2020년에는 40%까지 올라가고 2024년에는 41%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을 가진 물론 우리나라는 대학 졸업장을 가진 사람이 아마 한 80% 되는 것 같은데 미국은 그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80년대에 비하면 대학 졸업장을 가진 유권자의 비율이 배가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그중에서 해리스를 지지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보다 격차가 아까 그렇죠? 전체로 보면 21% 백인들만 보면 18% 차이가 난다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면 이것도 사실은 좀 너무나 세밀한 여론조사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전체 비율로 봤을 때 유권자를 놓고 봤을 때도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아까 여성 대 남성에 있어서 민주당을 찍는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또 교육 수준을 보면 대학 졸업을 한 사람들이 헤르스를 찍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반면에 그렇죠? 남성들과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압도적으로 트럼프 공화당을 찍습니다.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간격들 남녀 간의 차이 같은 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냐 그렇죠?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 대도시에 살고 있느냐 시골에 살고 있느냐 농업지대에 살고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물론 아직도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학 졸업자들은 주로 대도시에 살고 대도시에 있는 서버브에 주로 살기 때문에 항상 그렇죠? 펜실베니아 전체는 50대 50으로 지금 민주당 공화당을 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 그렇죠? 도시 핏스버그 도시 대도시들은 무조건 민주당으로 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대학 졸업장을 갖고 있고 그런 대학이나 과학기술 이런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민주당을 찍습니다. 아무튼 미국이 이렇게 성별로 인종별로 이렇게 또 극명하게 교육 수준에 따라서 갈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 또 최근의 일입니다. 아무튼 이번 미국 대선을 통해서 미국의 유권자의 지형 정치 지형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잭 스미트 미 연방특별검사는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담은 180쪽 물량의 보고서를 지난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2021년 1월 6일 의회 난동 사태 당시 폭도들이 워싱턴 의사당을 습격했을 때 트럼프가 시취했던 그러한 상황, 발언, 행동도 상세히 적혀 있었는데요. 당시 트럼프는 혼자 백악관 측당에서 TV로 의회 난동 장면을 지켜보면서 소셜미디어에다 펜스 부통령은 용기가 없다는 글을 올리는 중이었는데 한 보좌진이 트럼프에게 펜스 부통령을 대피시켰다고 보고했더니 트럼프가 한 말이 소왓? 그래서 뭐 어쨌어? 라고 사실 폭도들이 바로 펜스 부통령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건데 그 사람을 간신히 구출해냈다고 그러는데도 자기 부통령인데도 완전히 말하자면 왜 구출했냐 거의 이런 식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의 펜스가 부통령이 상원의장인데 상원의장이 선거 결과를 상원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거였었죠. 그런데 그거를 트럼프를 지지하는 폭도들이 가서 그걸 막으려고 했었던 거고 그걸 하려는 펜스를 공격해서 사형시켜라 목매달아라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막 대피를 시켰다 그러니까 어쩌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팀이 제출한 서류에는 트럼프가 선거 자기가 선거사기라고 자꾸 주장하는 것이 허위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다. 2020년 11월 펜스 부통령과 오찬 자리에서는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고 차기 선거에 다시 출마하라고 펜스가 권유했더니 트럼프가 모르겠다. 2020년은 너무 먼 옛날 먼 훗날 얘기다 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기록된 당시 정황들을 볼 때 트럼프는 당연히 본인이 선거에서 졌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의회 난동을 부추겼다고 특검팀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리스 캠프 측이 이 내용을 이런 좋은 먹잇감을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죠. 그래서 즉각 광고로 제작해서 주요 경합주 TV에 광고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We fight like hell and if you don't fight like hell you're not going to have a country anymore. New evidence about Donald Trump's efforts to overturn the 2020 election. This is bombshell after bombshell after bombshell. Trump was pressuring Pence to take action. Mike Pence has betraye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rump looked at him and said only so what? 이번에 이 기소 공소장을 제출한 법원에다가 보고서를 특별검사가 제출한 게 큰 화제가 됐던 건 뭐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내용도 다뤘었습니다. 뭐냐면 지난 7월에 미국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을 내렸었냐면 대통령이 거의 완벽한 면책권을 특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웬만한 일을 갖고 대통령이 한 결정에 대해서 웬만한 결정을 갖고 자꾸 나중에 그걸 기소를 하거나 이러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일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수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었죠.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대통령이 그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 면책권을 갖느냐 어쩐 부분에 있어서 면책권이 없느냐를 가리려 그러면 기준이 뭐냐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렸던 결정 한 얘기들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갖고 있다. 그 대신 대통령으로서의 공적인 업무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이유로 한 일들에 대해서는 면책권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을 기소, 전직 대통령을 기소를 하려고 하면 법원에서 하급 법원에서 그 사건은 어떤 특정한 일은 대통령으로서 공적 임무를 수행 중에 한 거냐 사적인 일을 하는 중에 내린 결정이냐를 갈라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트럼프를 공격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트럼트를 기소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세상에 그걸 다시 다 하면 공소장을 완전히 다시 만들어야 되고 어느 하세월에 하느냐 이래서 사실은 완전히 트럼프를 대선 불복 문제에 대해서 기소하는 것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잭 스미트가 파격적으로 다시 공소장을 완전히 다시 뜯어고쳐서 대법원이 요구한 대로 공식적인 업무로 하는 중에 내린 결정이라고 간주릴 수 있는 부분들은 원래 공소장에서 싹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통령 펜스하고 얘기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부통령이 한 얘기들은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인 업무를 한 거였고 또 대통령이 법무장관한테 한 얘기들 나눈 대화들 그런 것들도 역시 대통령과 법무장관 간의 공적인 위치에서 서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거는 면책특권이 전부 다 면책특권이 있다 이렇게 된 거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조지아주 선거대책본부에다 전화를 해갖고 거기에 조지아주 당시 국무장관한테 아니 당장 표 15,000표 좀 찾아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 그리고 또 선거인단을 가짜로 내세우려고 그랬었거든요 트럼프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실 기소당하고 감옥 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일들을 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거는 대통령의 공식 임무가 아니었다 공적 임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정리를 해갖고 다시 내면서 특히 이번에는 굉장히 더 자세한 얘기들까지 집어넣기 때문에 큰 화제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고쳐서 지난 7월에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모든 거를 다 반영을 해갖고 공소정을 다시 냈습니다 물론 아무리 그렇다더라도 이 재판이 이 문제에 대한 재판이 대선전에 끝날 일은 전혀 결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큰 대선에 서로 정치 공격을 정치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큰 소재가 됐고 그것을 헤리스 측에서는 즉각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선 선거 절차와 관련해서 무려 100건이 넘는 소송전에 돌입한 것은 선거해지면 또다시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헤리스 측이 유권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펜스 부통령이라도 있었지만 올해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렌스는 10월 1일 부통령 토론 때도 대선 결과에 승복하겠냐 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사실로 비춰봤을 때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 헤리스 측 주장입니다 물론 트럼프가 대선을 승리한다면 선거 불복 시나리오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에 하나 헤리스가 승리할 경우 과연 미국의 오랜 전통인 패자 승복 연설을 들을 수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지금 대선이 이제 한 달로 남아있는데 이렇게까지 박빙인 경우는 미국 역사상 없었답니다 항상 이때쯤 되면 선거를 한 세 달 앞둔 사이에는 항상 5% 오차범위 바깥으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항상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게 오차범위 내라는 것이 참 놀랐습니다 근데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하나는 미국의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은 특히 더 그게 심한데 워낙 나라가 크니까 뭐냐면 뭐라고 하죠 에코 체인버 메아리 체인버라고 그러나 그게 뭐냐면 이제는 SNS 같은 게 하도 발달을 해서 제가 미국에 유학하고 있던 80년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녁때 뉴스를 키면 딱 6시나 6시 반에 뉴스를 키면 CBS, NBC, ABC 뉴스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피터 제닝스 톰 브로커 뭐 톰 브로커 덴 레더 이렇게 딱 나와서 초이스가 없었습니다 그 세 사람의 뉴스 해설을 들어야 되는 거죠 미국 전역에서 그러니까는 사실 어떻게 보면 통일된 미국 전 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뉴스 내용이 있는 거고 의견들이 있고 그랬었는데 SNS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팟캐스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유튜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계속해서 자기랑 같은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같은 이념적 성향을 갖고 있는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얘기만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소 많은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전역이 실제로 그렇게 나눠진 나입니다 어느 주에 어느 도시에 어느 지역에 가면 그 마을 사람들이 공화당인지 민주당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다 분석을 해낼 수가 있을 정도로 듣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에코체인버라는 게 방 속에 들어가서 이런 울리는 방에 들어가서 제가 얘기를 하면 제 목소리만 자꾸 메아리만 들을 수 있는 건데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얘기를 못 듣고 듣기 싫은 얘기 안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미국이 이제 완전히 나눠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헤리스 측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트럼프 지지 사람은 그걸 안 보면 되거든요 그냥 트럼프 지지하는 얘기들만 보면 되고 또 헤리스를 지지하는 사람들 트럼프 지지하는 얘기하는 거는 전혀 안 보고 수없이 많은 다른 거를 또 볼 수가 있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끊임없는 재확인 재확인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정말로 방금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이렇게 박빙이면 과연 트럼프가 만일에 질 경우 그렇죠? 지더라도 정말 뭐라 그럴까요 몇 퍼센트 포인트를 져버리고 이러면 과연 승복을 할 할 것인지 그리고 승복을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참 지금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트럼프는 오히려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군부를 지피고 있는 상황이고 헤리스 측에서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 사람이 민주주의를 망치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튼 결과는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의 민주주의의 미래 뭐 그게 조금 더 거창하다면 미국 정치 제도가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것과는 앞으로는 크게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도 정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미국 대선이 저는 중요한 고비라고 정치적 계획이 고비 분수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대선 미국 대선 2024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유튜브에서 법률방송 미국 대선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음 이 시간에